연말을 맞아 송년 모임을 갖는 한인 단체나 기관들이 많은데요. 한인부동산 중개인들도 어제 알라모아나 호텔 로열가든에서 올해를 마감하는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인부동산 중개인들이 제2회 하와이 한인부동산 중개인 송년 모임을 열고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인부동산 중개인들은 새해에도 한인사회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에이전트끼리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것이 손님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저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더욱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